안녕하십니까 쓸코티비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가장 쉬운 재테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탐난한 재테크 시간 오늘 부동산 얘기할 건데요. 부동산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근데 부동산으로 성공했다. 그러면 지역으로 어느 지역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역시 서울이고 서울 중에서도 강남. 근데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이분은요. 부동산 투자로 30대 강남의 건물주로 거듭난 아 부럽다 정말. 빌딩 진영쌤 김진영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럽네요. 아닙니다. 하나 더 넣어야 되겠네요. 30대 강남 미녀 건물주로 거듭난. 감사합니다. 이야 참 30대. 이렇게 부동산 언제 시작하신 건데? 부동산은 제가 2011년도. 그때 분위기는 어땠었죠? 그때는 제가 강남에서 했는데요. 제가 원룸중개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개에 있어서 원룸중개 되게 활발했었던 상황이었어요. 아 그랬구나. 2011년에 원룸 쪽이 활발했어요. 강남에서 계속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동네에 뭔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왕에 거기가 강남이었고 그래서 지금 강남의 건물주가 되셨는데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강남 역삼동에 신축을 했고요. 신축 젖된 얘기 아니에요? 노후주택을 매입해서 매입시라고 신축을 했고 또 마포 망원동에도 빨간색 노후주택을 매입해서 지금 리모델링해서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축. 하나는 리모델링. 신축으로 하면 평수를 좀 뺏기지 않아요? 아니요. 오히려 더 제가 매입했던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요. 그거를 지하 2층 파고 지상 6층으로 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훨씬 연면적이 늘어나게 됩니다. 요즘에는 새로 주면 주차장 넣고 이러려면 좀 면적을 뺏긴다고 해서. 근생 건물 같은 경우는 40평당 한 대만 충족이 되면 돼요. 그래서 저희 건물은 지하 2층에 지상 6층 그리고 주차는 4대가 가능합니다. 원래 부자셨어요? 그러면 30대 건물을 가지고 계시면 원래 부자가 아니고서는 부모님께 뭘 물려받거나 이런 게 아니면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 아닙니다. 아니면 코인을 했거나. 네. 맞아요. 그러신 분들 손님들로는 많이 뵀었어요. 네.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건물주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게 정말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요. 제 그때 당시 나이가 27살이었고 남편이 25살이에요. 연하예요? 연하 남편입니다. 그것도 또 능력자이시네요. 그래서 정말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니까 저희가 모아놓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 그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또 아이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래서 아이를 그 원룸에서 낳게 되니까 너무 현실이 정말 밤마다 눈물이 나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벗어나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시작한 거예요? 네. 제가 평범한 직장인이었거든요. 정말 세상 물적 모르는 그냥 제가 월급 다 쓰고 그런 직장인이었는데 내가 직장인이면 급여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급여를 내가 빨리 돈을 모으려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만큼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그럼 영업 중에서도 부동산, 보험, 자동차 많은 영업이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자산을 다루는 부동산을 하자라고 생각해서 부동산에 뛰어들었죠. 그럼 처음에는 부동산 중개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직원으로 일을 한 거예요? 네. 처음에 배우다가 제가 이제 아이 낳고 바로 준비를 했죠. 아 나 공인중개사무소를 차려야겠어. 이렇게 해서 저는 정말 산호조련도 안 가고 공인중개사 학원으로 달려갔어요. 아이 낳고. 정말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는 게요. 정말 아이를 키우고 싶었지만 일을 하려면 키울 수가 없잖아요. 제가 공부도 해야 됐었고. 그래서 정말 시부모님께 부탁을 드렸죠. 저는 또 그렇게 맡겨놨으니까 책임감이 또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악착같이 공부해서 공부도 하고 돈을 또 모으게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점점 집을 늘려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단계가 되니까 빌딩이 눈에 들어오던가요? 제가 원룸에서 바로 큰 아파트를 갈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 시간이 좀 걸렸는데 처음에 임대 아파트에 당첨이 됐어요. 우선 저는 월세도 줄었고 또 집은 더 넓어졌고 너무 행복했지만 그 옆에 분양단지는 금액이 계속 오르고 하는데 저는 그 옆에 단지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사실 오래 살 수 있거든요. 임대 아파트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아이 데리고 와서 살 수도 있었는데 저는 거기서 한 번 더 내 집 마련을 정말 빨리 해야겠다.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처음에 이제 수원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 수원 내 집을 획득하시고 그 다음에 집을 몇 번 또 불렸어요? 그렇게 하다가 분양권을 매입을 하고 입주할 때쯤 2년 후에 제가 입주할 때쯤 내가 돈을 다 모았으니까 그냥 편하게 쉬엄쉬엄 일을 해도 될까? 아니면 돈을 더 모아서 대출을 덜 받고 들어갈까?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제 투자가 여기서 시작됐어요. 같은 아파트에 분양권 한 개를 더 사자. 그러면 3천만 원에 그때 당시 피가 많이 붙어있지가 않더라고요. 한 300만 원 주고 샀어요. 피를. 그럼 4천만 원을 내가 계약금을 주고 사면 내가 하나는 입주를 하고 하나는 전세를 주고. 그러면 난 무주택에서 아파트 두 개가 되는 거네. 자산의 가치가 또 이렇게 올라가겠지라고 정말 큰 꿈을 가지고 그렇게 제 투자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입주할 때쯤 수원에 한 번 가게 되면 또 거기서 털을 한 번 아이들을 키우고 살게 되면 서울로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겠지? 그리고 아파트값이 올라가겠지만 서울은 더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가 또 2017년도입니다. 이제 막 오르기 시작했어. 다 안 산다. 집 안 산다. 집값 떨어진다. 이럴 때였어요. 아무도 안 사서 지금과 같이 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다 풀어줬죠. LTV 70%, 그때 80%까지도 대출을 해주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때 집값이 막 올랐구나. 그렇게 하면서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올라갔었던 거예요. 지금 상황하고 비슷하네. 지금은 대출 규제를 다 풀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그때는 이자가 얼마였어요? 지금은 이자가 비싸잖아요. 그때 이자가 3%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자가 얼마 안 했다고요.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게 그런 면이 있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뿔려려헤 해서 이제 건물에 눈을 돌려서 오늘 집중적으로 건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건물에 눈을 돌릴 때는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역산돈 건물 31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싸게 샀네. 그때 당시 평등가 6천대였어요. 몇 년도예요? 20년도입니다. 2020년 그러니까 2011년에 부동산을 시작해서 9년 만에 강남에 빌딩을 사셨어요. 대단하네. 그러면 31억 5천만 원짜리 건물을 그러면 자기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14억 들어갔어요. 14억. 신축까지. 그리고 거기에는 1년치 이자 비용가 신축하는 기간 동안 이자를 부담을 아니 그거까지 14억이면 됐어요? 그때? 네. 매매가의 80%를 대출을 받았고요. 또 공사비가 15억이 들었는데요. 거기서 또 70%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았군요. 네. 그렇게 해서 정말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신축이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서는 또박또박 월세가 나오는 거예요? 네. 공실은 없어요? 공실 없어요. 전체 통으로 사용하는 임차인한테 줬고요. 보증금 2억 원에 2,500만 원이 나오는 전체를 4억으로 사용합니다. 다다리? 네. 이야. 알토랑 같은. 내고 계십니다. 아니 이거 말고 또 있다면서요? 아 네. 마포 망원동은요? 여기도 요지인데. 마포 망원동. 제가 첫 번째 건물은 아파트를 매각해서 매입을 했고 두 번째 건물은 제가 현업에 있으면서 2019년도 그때 막 아파트 금액, 부동산 금액이 막 올라갈 때였잖아요. 근데 또 대출, 주택, 아파트 시장의 그런 정부에서 규제가 정말 강화가 돼서 아파트 투자 하시던 분들이 꼬마 빌딩 시장으로 정말 많이 넘어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호황이었죠. 거래를 좀 많이 하면서 돈을 모으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돈이 모이자마자 이거를 통장에 돈이 있으면 저는 불안해요.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불려갈까? 그래서 수요가 많은 마포에 꼬마 빌딩 투자하기에는 마포 지역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마포 망원동에 노후주택을 매입해서 그 옆면적이 꼬마 빌딩은 작잖아요. 제가 두 번째 건물 매입한 게 옆면적이 70평이에요. 전체 면적이. 괜찮네. 70평인데 이거를 내가 아무리 고급 공사를 하더라도 임대료를 천만 원 이상을 받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산 수익률까지는 괜찮은데 이걸 내가 23억에 샀고 4억 5천 리모델링을 했고 이걸 40억 정도에 매각을 하려면 수익률이 안 맞겠는 거예요. 천만 원에 임대료를 맞추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카페를 운영해서 영업이익을 높이자 라고 생각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페 망원동에? 네네. 소설원 망원이라는 카페입니다. 여기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자리도 잘. 그러니까 이게 돈도 돈이지만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쪽에 일을 쭉 하시면서 그 안목이 튀었군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건물은 지금 상태는 보지 않아요. 그 위치만 봅니다. 밸류업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빌딩 투자하실 때 처음에 시행착오 같은 건 없으셨어요? 시행착오. 우선 저는 계약 전부터 모든 자금에 대한 스케줄은 짜고 하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시행착오는 없었고요. 공사하면서는 좀 있었습니다. 철거하면서 포크레인이 옆집 담을 잘못 건드려서 옆집 담을 무너뜨린다든지 사과드리고 다시 담 새 걸로 해드리고 기간에 대한 그런 좀 돈 더 드셨네. 그렇죠. 이자도 더 냈고. 금리가 지금 막 6%씩 되는데 이상도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걸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세차익형 부동산하고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 있잖아요. 수익형 부동산은 다달이 월세를 받는 게 수익형이고 시세차익형은 저처럼 밸류업 디벨롭해서 건물을 매각까지 하는 게 이제 시세차익형인데요. 지금 이런 고금리 시기에는 수익형 부동산을 풀 대출 받아서 매입하시면 절대 안 되시죠. 왜냐하면 서울에서 수익률이 2%대, 3%대인데 이자가 2%, 7%대면 진짜 2, 3%밖에 안 돼요? 빌딩 수입이? 네. 그러면 지금 은행에 저축해놓으면 5%씩 주는데 그게 낫지. 그래서 지금 주요 지역 강남 지역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게 올 현금으로 매입을 하십니다. 올 현금으로 그렇게 돈 많은 사람 많아요. 있으시더라고요. 대출금도 없이 네. 120억 원. 이걸 그냥 돈으로 가져와. 하긴 내 연예인 그렇게 샀다는 사람들은 봤어요. 그러신 분들 아니면 내 주머니에서 이자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아까 제가 신축했던 것처럼 실투자 현금에 매월 이자를 내 사업비용에 넣어놓고 1년에 이자가 천만 원씩 나가면 1억 2천이잖아요. 그걸 내 사업비용에 넣어놓고 신축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는 혹시 모를 공실 혹시 모를 저처럼 공사가 늦어질 거에 대비해서 거기에서 좀 더 여윳돈을 가지고 실투자 현금에 넣어놓고 사업을 하신다면 이게 고금리 시기가 쭉 언제까지 3년 4년 계속되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신축행위를 하는 동안 계약하고 장금하기까지가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텀을 두고 계약을 해요. 밸류업 할 때 그럼 그때 동안 장금 후에 이제 그 금리가 이자가 내는 게 발생이 되고요. 그러면 내가 장금하고 신축행위하는 동안 또 1년 그럼 1년 반 동안에 그 이자 비용을 다 넣어놓고 신축을 하시기 때문에 그 후에는 또 금리가 내려갈 수 있고 또 부동산 시장이 또 활발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거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당장은 아니고 지금도 내 자금에 맞게 내 실투자금이 20억이다 거기에 맞게 밸류업 할 수 있는 건물을 찾으셔야 돼요. 레버리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내가 은행에 갚는 대출금이 여기 월세로 충당이 되면 그냥 여기서 더 벌 생각 안 하고 그냥 그걸로 맞춰질 수 있다면 한번 해볼만 하는 그 전 시장인데 내가 대출금하고 이자 갚는 거에 터무니없다면 이거는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신 분은 요즘 금매가 나오는 게 남들 산다고 막 다 그냥 덜컥 사가지고 이게 신축행위 못 하시고 리모델링 못 하고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럼 이자만 계속 나가기 때문에 간혹 그런 분들은 아니 지금 건물을 어떻게 짓겠냐고요? 자재가 이렇게 비싼데 미리 잘 하신 거죠. 제가 딱 걸렸어요. 제가 800만원 평당 800만원대 할 수 있었는데 조금 올랐어요. 그래도 저도 공사하는 동안 올라와서 자 오늘 부동산 그중에서도 건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대 건물주 부럽습니다.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